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훈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제품은 DS-LITE-AGE R6의 인조잔디용 젊은용 축구입니다 이걸 좀 설명드리자면 사실은 이 말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품을 바라보고 리뷰하고 판단하는 시각이 개개인마다 좀 답이죠 저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그 뭐냐 만들어진 의도나 아니 제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게 이제 첫 번째죠 이게 왜 만들어졌을까?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? 그리고 이 제품을 신었을 때 내가 느끼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? 라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서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리뷰를 하는 타입인데요 두말할 것 없이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ASICS-AGE DS-LITE-AGE 같은 경우는 인조잔디에서 신기 위해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축구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 개인적인 평가로써 이 제품이 저한테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전에 그 신발을 신었던 미즈 노아 그리고 퓨론 에이지 리밸런스 그것보다는 한 단계 더 아래를 주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이 신발의 특정적인 라스트 자체가 제가 신었을 때 그 부분들이 굉장히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신발을 신었을 때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착화감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봉커님이 이야기했던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울트라 차를 신었는데 착화감이 편하진 않아 근데 웃긴 게 축구가 잘 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럴까 라고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착화감 자체가 편하진 않지만 축구를 하기 위해서의 그 신발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본 성능이나 그 신발을 축구할 때 필요한 영역에 그 축구가 가져야 될 그런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잘 구현이 돼 있는 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하게 됐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품이 이 DS 라이트 에이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품을 잘 만든 제품입니다 제품을 보면 일단은 이 그 아웃솔과 이 겔이 들어가 있는 제품 전체의 스터드 라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즈노 에이지 보다도 훨씬 낫고요 그 뭐냐 어 뉴발란스 그 에이지 보다 나아서 개인적으로는 길이가 길지 않는 인조 잔디에 오히려 한국형 인조 잔디에서 이만큼 적합한 스터드는 없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품 잔체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퓨론 에이지 그리고 미즈노 에이지 보다 훨씬 좋다고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신었을 때 착하감 이라든지 기본적 비팅감 그리고 그런 부분이 지극히 앞선 두 미즈노와 피론 제품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건 개개인이 판단하셔야 겠지만 일단은 그 아웃솔 자체에서의 스터드의 개수와 안정적으로 하시는 건 스터드의 그 높이 자체가 굉장히 그 낮고 잘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무게의 분상과 그 인조 잔디의 짧은 형태의 인조 잔디의 그 그립 그러니까 잔디를 움켜지고 미끄러지지 않고 어 축구를 잘 기술을 잘 힘을 잘 전달해서 플레이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잘 설계가 되어 있구요 특히나 이 중간에 있는 부분에 이 프레임들은 그 충격이나 발이 틀리지 않게 잘 잡아주는 형태의 걸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과 함께 이 앞부분에 이 발가락이 움직여야 돼서 힘을 줘야 되는 부분은 또 이렇게 잘 유연하게 잘 그렇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인상적이고 개알 패드 자체를 넣음으로써 있을 부분에 인조 잔디는 힘이 딱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충격에 대한 완화도 잘 되어 있구요 그런 부분이 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웃솔이 그러면 이제 어퍼 같은 경우도 봐야 될텐데 신었을 때 앞부분이 큰 걸어가죽의 구현 이 부분이 굉장히 패딩과 함께 처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을 차거나 이 부분에 충격이 덮치는 부분 발가락의 부분을 결국에는 잘 유연하게 쓸 수 있고 편하게 쓸 수 있게 어 그 이유를 향수해 이 앞부분에 대한 거를 유연할 수 있다고 만드는 것은 결국에는 감각의 극대화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발가락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움직이잖아요 결국에는 힘을 주고 이렇게 발을 추진력을 주면서 움직이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잘 설계가 돼야 결국에는 여기는 움직이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미세한 감각을 위한 결국에는 천연가죽이나 부드러운 소재를 쓰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 있지 않나 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 좀 텅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진짜 얘는 좀 변태스럽구나 이렇게까지 안 돌아가게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그 텅이 돌아가지 않게 구멍이 돼 있고 그 부분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퍼 자체는 앞부분에 감각을 할 수 있는 거랑 인조피어 가운데가 늘어나지 않게 하이브리드 형태로 기능적인 조합에서의 최고로 좋은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뭐 소재나 패딩감이나 두툼한 감이나 그런 부분이 잘 돼 있고 힐 카운터 쪽도 이 뒤쪽에 DS 라이트 라고 돼 있는 부분은 굉장히 딱딱하고 견고하게 돼 있어서 힐 카운터를 축으로 해서 발이 밀리지 않고 뒤꿈치를 잘 안쪽으로 잡아줄 수 있게 돼 있고 어 퓨론하고 그 비즈노 에이지보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에 패딩이 굉장히 스웨이드 처리로 잘 처리돼서 두툼하게 뒤꿈치를 잡아준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어퍼와 미드스 아웃솔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설계가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솔 같은 경우서부터 여기부터 이제 아식스에 제가 느끼는 그 지나친 지나친 그 이 신발에 제가 느끼는 과한 그리고 잘 만들었지만 잘 만든 걸 섞었을 때 오히려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제가 신었을 때 느낌은 어 불편하다 라는 느낌입니다 인솔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되게 흥미로웠었는데요 이게 스웨이드 타입의 여기 안쪽에 있는 이 스웨이드처럼 신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테스트해서 신었을 때 안에 신발이 발가락이 들어갔을 때 여기에 완전히 발끝이 닿지 않고 이 중간에서 발가락이 말려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펴지지 않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뭐냐 발가락을 불편하게 말고 피팅감이 저해 시키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꼭 신으셔야 될 것 같고 아저씨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소하고 해석을 할까라는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은 첫 번째는 양말을 신을 때 제가 느꼈던 것은 이 오른쪽에 보시는게 그 나이키 그립삭스의 양말이라 입주에 울퉁불퉁하게 어 그 뭐냐 더 마찰이 많이 가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아디젤로 타입의 가볍고 매끈매끈한 양말을 두개를 신고 이렇게 신발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드릴 때 느꼈던게 뭐냐면 신발을 넣어서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바닥에 양말이 이쪽에 말려가지고 엉켜가지고 입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핏에 문제가 있어요 항상 아식스는 라스트가 아 이게 제가 아식스 제품을 엄청 잘 만들었지만 제 발에 안 만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거에요 여기가 이렇게 남아버리고 여기가 이렇게 남아서 전체적인 피팅감이 편하진 않아요 근데 봉코가 말했듯이 그 불편하지만 축구가 잘 된다 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식스가 가지고 있는 축구의 철학은 굉장히 제품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발이 안에 들어갔을 때 발이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서 축구와 일체감을 구현해야겠다 라는 점에서 인솔이 미끄러지 않게 하고 요 텅 자체도 미끄러지지 않게 그리고 옆에 스웨이 탑에서 발이 들어갔을 때 축구가가 내 발과 홀드감을 일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의수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발가락이 새끼 발가락처럼 말리고 이쪽에 전체적으로 내 발과 피팅감이 안맞는다 첫 번째 그래서 이 제품을 제대로 신고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분들은 이 신발의 라스트가 내 발과에 잘 맞는지 에 대한 거를 저는 무조건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제품을 베스트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만 그런 게 아니라 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은 R6의 포인트게타 농구화 정대만의 농구화라고 알려져 있죠 스냅농크에서 그것도 저랑 라스트가 안 맞고요 R6 그 뭐냐 하나 터프알 구형 터프알 예전에 제가 했던 거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가장 제품이 실망했었던 게 아크로스 프로 인종 가지고 나왔던 그거를 그 봉커 그 제품을 신어 봤을 때 와 이거 라스트 전혀 나랑 안 맞는데 왜냐면 이 앞부분이 지금도 안 맞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이질감 있게 느껴져 가지고 축구화를 신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거고 양말에 이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신어보니까 그래서 양쪽 다 신었을 때 이제 조금 더 나아졌구나 그렇지만 발가락이 여기 아닌 새끼 발가락이 저한테는 말리고 피팅감 전체 자체가 크게 엄청나게 좋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제품 자체에 지금 피팅감을 신었을 때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발을 진짜 잘 홀드하게 잡아주면서 그 축구화가 가져야 될 그 발에 대한 밀착감과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신었을 때에도 이 텅 같은 경우 얇고 이 구멍이 나 있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또 통기라는 이런 걸 생각한 것 같아요 발을 잘 감싸줘요 부드럽게 그리고 이게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얇은 부분 이고 어퍼 자체가 굉장히 설계가 잘 된 게 여기 발가락을 일본식 축구화처럼 잘 모아주면서 이 앞부분이 굉장히 낮게 설계되어 있어서 발등을 전체적으로 잘 잡아줘서 어 그 축구화가 이격이나 가운데거나 그 여러 가지가 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라고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힐꿈치 힐 쪽도 말할 거 없이 굉장히 잘 타이트하게 잘 잡아주고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설계가 잘 돼 있어서 그러니까 편하진 않지만 결국에는 아시스가 추구하는 축구 디자인상에서의 그 축구함에 있어서의 발과 축구와 일체감 자체를 높여주는 디자인 컨셉과 소재와 그런 사용들이 굉장히 높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인솔을 이걸 꼈을 때 문제가 이런 느낌이어서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을 때는 첫 번째는 인솔을 아예 제거하고 신어서 이 신발 자체에 착화감을 좀 늘려서 신은 게 어떨까 라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인솔이 진짜 엄청 그 마찰이 생겨 가지고 아예 안 되게 하는 느낌인 거 인솔이거든요 인솔을 더 얇거나 아니면 이 부분이 마찰이 생기지 않는 걸로 바꾼다는 거나 그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인솔을 빼면 문제가 뭐냐면 사이드가 이렇게 너무 커져버려요 더 그래서 그런 부분이요 근데 신은 거 자체는 엄청 더 편해지거든요 축구화 자체가 이런 걸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하기에는 디에스 디에스 라이트 에이지 같은 경우는 제품 자체가 주는 설계된 기능이나 만들어진 방식이나 인솔을 사용하기 위한 컨셉이나 세 가지 제품 중에 가장 뛰어나지만 결국에는 제 스스로의 개인적인 성향을 봤을 때는 축구화 자체의 피팅감이 내 발 모양하고 축구화 모양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제품을 제 개인적으로는 베스트를 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이 제품을 신으시는 누군가에게는 뭐 항상 말하는 이야기지만 진짜 베스트라든지 인생축구화가 될 수 있을만한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어떤 축구화보다 너무나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 그 잘 만든 아웃솔하고 미드솔 그리고 내부 안에 발을 잡아주는 장식의 마찰에 대해서 홀드를 잡아주는 형태의 디자인 컨셉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다 합쳤는데 그게 너무 과해서 내 발에 맞지 않는 이런 저한테는 현상을 느끼기 때문에 결국에는 축구화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나와의 적합성 그런 거잖아요 뭐 사람을 만나더라도 나랑 맞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저는 이 아식스 DS 라이트 에이지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에이지 사실 한국에서 신을 수 있는 에이지 모델 중에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 인조잔디가 좀 상태가 안 좋은 것부터 해서 그 길이가 길지 않은 인조잔디에서는 DS 라이트 에이지가 제가 봤을 때는 최적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 발과 DS 라이트 에이지와의 궁합이겠죠 그 정도를 제대로 확인하고 구입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느낀 이런 축구화의 기능들이라든지 컨셉을 한번 신고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였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